공평호 안녕하십니까 공평호TV의 공평호입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권력만 지면 무슨 짓으로 해도 다 통하는 세상이 되었구나. 그렇게 한탄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도 놀랍지 않습니다. 맨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은 추미애 장관 서모 씨가 범한 휴가 의혹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사과해야 되는지 누가 처벌받아야 되는지 등을 모두 다 압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정부의 각 부처들이 그리고 집권 여당이 어떻게 합동으로 노력하고 있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식을 깡그리 무시하고 거짓은 참이다. 위선도 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언형을 지켜보는 대다수 국민들은 정말 참담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민주당의 황희 의원의 막말입니다. 민주당 황희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 제보자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난을 퍼벗습니다.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먹었다.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 참 막말도 이런 막말이 없을 것입니다. 청년을 보고 나이살이라 먹은 사람이 이렇게 철부지 짓을 하니까 그것도 국회의원이라고 어떻게 참 저 사람들을 두고 우리가 지도자다 이렇게 부르겠습니까? 권력이 군복무 기관을 농단했던 상황을 언론에 알린 20대 공익 제보자에게 황희 의원은 단독범이다 이렇게 표현을 사용하면서 범죄자로 단정했습니다. 도대체 이 청년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옳지 않은 일을 두고 옳지 않은 일이라 말한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는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19일에 거친 병가 기간이 끝난 지 이틀이 지난 후에도 부대를 복귀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전화를 그려서 조속한 시간 내 부대 복귀를 요청한 젊어입니다. 그가 당장 부대로 돌아오고 했지만 정작 주인공인 추미애 장관 아들은 일체 얼굴을 보이지 않고 육군본부 부대 마크를 단 대의가 뜬금없이 나타나서 휴가 연장 처리를 했으니까 미복귀 보고를 올리지 말라 이렇게 지시하는 황당무게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은 나흘 더 일반 휴가를 쓴 뒤에 당당하게 기대했습니다. 당직 사병 출신 청년은 일반 사병들에게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 상황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 특혜를 세상에 알렸을 뿐입니다. 황의 의원의 제보자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한 것은 곧바로 신문 극령 지지층들에게 좌표를 설정해주고 괴롭히라고 공격명령을 내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들에게 무척 익숙한 지시입니다. 실제 신문 네티전들은 제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성 폭언을 퍼보면서 엄벌, 엉징, 징벌, 보복 등과 같은 핵박선거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보자에 대한 가해인 동시에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해 추가 폭로 가능성이 있는 잠재의 제보자들에게 겁을 줘서 입을 다물도록 할 그런 요량인 모양입니다. 이것이 공익 제보자 보호 강화구를 대선 공략에 내셨던 집권 여당이 할 수 있는 짓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짓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소셜미디에 아들의 군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문장 그냥 겉으로 보면은 사과하는 듯한 모습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은 완전히 사건 자체를 부인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뻔뻔하게 주장합니다.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의 진실과 일반 국민의 진실이 다른 겁니다. 그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부위에 있은지 검찰 수사결과를 묵묵히 기다리고 있다. 4.15 부정선거도 덮어버린 사람들이 추미애 장관의 아들의 휴가 의혹 사건 정도는 어떻게 덮을 수 없겠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이야기하는 진실의 순간은 검찰 스스로 입을 통해 가지고 혐의 없음 땅땅땅 이것이겠죠. 우리 편의 죄상은 모두 다 무죄로 조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집권 여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한 모든 죄는 다 덮어버릴 수 있다. 추미애 장관은 아들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못하도록 막았던 대검 간부들을 다시 아들 수사 총책임자로 동부지검에 다 앉혔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진실의 순간은 검찰이 나서서 무죄를 발표하도록 하는 바로 그것이 그가 이야기하는 진실의 순간일 겁니다.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진실의 순간은 사건이 낱낱이 밝혀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다음 질문은 황당한 일이 뜻하는 바입니다. 너무나 억울해하거나 분통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4.15 총선이 일어난 지 5개월째 이 나라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이나 대부분이나 모두 다 재검표 운운하지만 다 결국은 덮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거보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고 지리서에 대한 답변도 하지 않고 검찰이 보낸 재검표 실시에 대한 시작을 알리는 문건도 보면 그 안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결국 대부분의 저의가 먼지가 낱낱이 드러나죠. 그냥 하는 신용하고 덮겠다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황희 의원의 기이한 행동에만 주목하지 마시고 그 이면에 실린 깊은 뜻을 우리가 새겨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민주당의 항의 의원이나 추미애 장관의 오만 방자함은 그리고 국광부나 집권 여당의 거짓말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이런 일은 그냥 아예 가벼운 일인 겁니다. 선거를 마구잡이로 조작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더 못하겠습니까?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제가 이번 사건을 보면서도 그 사람들은 그 정도 일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뭘 이런 걸 가지고 그냥 계속 따지고 그냥 그렇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조차도 부정선거로 개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고 그것을 완전히 덮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것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황희 국회의원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합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 야당 국민의 힘인가 뭔가 하는 정당이나 부정선거에 무관심한 일부 국민들 부정선거 없다고 외치는 일부 우파 농객들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때 세상이 바로 부정선거에 대한 침묵과 무관심과 방조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작은 비용 청구 수임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거짓과 위선과 오만과 정치 공작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제 막 시작이라고 봅니다. 온갖 종류의 거짓이 모두 다 우리에게 덮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경찰 권력을 이용할 수도 있고 검찰 권력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공수처를 이용할 수도 있고 베리베리 것을 다 이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정책이나 제도나 국회의 권력을 장악한 것에서부터 나온 결과일 수 있습니다. 거짓을 보고도 침묵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만일에 거대한 부정을 우리가 덮고 4.15 총선의 시시비비를 낱낱이 가질 수 없으면 제2의 제3의 제4의 황희 사건 제2의 추미애 사건 제3의 조국 사건 이런 것이 줄지어서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까. 그러나 모든 사건의 본질에는 바로 4.15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걸 대한민국 사회가 해결할 수 없고 그게 무관심하고 그것을 방관하고 그냥 그것을 그냥 그들의 뜻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더 이상 한국은 그냥 없는 겁니다. 그냥 복속당하면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황희 국회의원의 말도 안 되는 그런 짓거리를 보면서 분노하는 사람들은 그 분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분노 저변에 실린 것이 결국 무언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한 단어입니다. 4.15 부정선거 입니다. 4.15 부정선거 문제를 우리가 시시비비를 낱낱이 가릴 수 없으면 그냥 그런 것이 일상인 그런 나라에 살아야 되고 그런 부당한 일들이 일상의 한 부분으로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 위한 질문 코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9월 12일 날 방송됐던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방송을 보시고 밝은 햇살림이 글을 남겼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되는 코로나 지원금을 주면서 광화문 집회에 참가하면 환수조치 하겠다. 진짜 이 사람들을 어찌해야 할지 국민들이 현명해야 되는데 걱정이 됩니다.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소상공인들 지원금을 주면서도 광화문 집회에 참가하지 않는 조건부로 주었다는 그런 내용을 새삼스럽게 시청자들의 글로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으로부터 저는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외치는 것을 무척 두려워하는구나, 겁을 내는구나 그런 사실을 또 새삼스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외치는 것, 부정선거, 임대차 3법의 부당성, 세금폭단 이런 모든 것을 위정자들이 무서워하고 있구나, 두려워하고 있구나, 겁을 내고 있구나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항체 보유율이 0.07%입니다. 아주 낮은 수치입니다. 국제수준으로 볼 때 믿기 힘들 정도로 낮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문정부가 추진해왔던 K-방력이 성공했다는 것을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수치고, 또 다른 하나는 항체 보유율이 이 정도로 낮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민들을 옥죄겠다는 것을 대내외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아마도 높일 수 없었을 겁니다. 항체 보유율을. 계속 이렇게 코로나 타령을 해가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모이지 않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억제다 보면 결국은 모든 문제들이 유야무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마 판단했기 때문에 항체 보유율을 높일 수 있는, 또 높이지 않아야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사람들과의금 집회나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빌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밝은 핵살림에는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시고 있습니다. 질문이나 댓글로 문의할 수가 있고 저는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공병호 tv나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tv나 그리고 온라인 시문인 공대일을 통해서 지식과 정보, 안목과 시야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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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